초록버스, 파란버스 긴 하루 마치고서 정류장에 서 있으면 오늘도 네 생각나 휴 오늘은 왜 네가 보이지가 않아 괜히 잠깐 둘러보고 홈버튼 눌러보고 파란버스가 보이면 오늘 이만 가야겠지 하지만 혼자 돌아서기 싫은 내 맘 파란버스 472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습 가는 길 무언가 아쉬워 비상님 안전운전 하시죠 서두르지 마세요 좌우 골목에만 꺾으면 습 한번 둘러보면 손 흔들면 네가 올 것만 같아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칠이 번익숙한 이 길에서 널 만났으면 습 한번 흔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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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한번 흔들면